진짜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역사상 가장 멋진 일은 동료가 있어 가득했다. 루키 아, 네. 저는 전통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전공도 공예 쪽으로 정했는데 제가 지금 졸업반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게 다른 과보다 좀 막막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저는 저만의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공대생들 취업 잘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대에 들어왔고 이제 저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도자기 같은 옛날 느낌 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도자기로 잡을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코딩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예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디자인을 따로 배워야 하나? 뭐든 예쁘게 디자인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술적인 문제나 마케팅 이런 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동료가 필요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각자의 능력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간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디자인, 마케팅 등 6개 분야의 전문 멘토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SK 임직원 및 전문가의 밀착 멘토리, 우수팀 상금과 동아리 지원금, 팀간 콜라보와 매시업, 창업, SEMB의 연계까지 진짜요? 벌써 기대되는데요? 어떤 어플을 만들지. 거기에 디자이너까지 있으면 딱이죠. 동료와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다. 근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가치를 찾는 시도가 혁신이 되는 청년 플랫폼, 루키 전국 대학생 동아리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자, 어서 도전해봐! 루키